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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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침 10시고요. 사당에 합주때문에 와있는데 저만 제 때 왔어요. 친한 친구끼리 합주를 하면 제 때 오면 커피셔트를 한다. 친한 친구랑 합주를 하면 일찍 오지 말아라. 이제 반대로 대답해. 알겠어? 너 이거 쓰니? 고민 좀. 쓸까? 쓰는게 안전하지 않냐? 왜냐면 이게 보면 데가 너무 높으면 웃기잖아. 쓰다가 막 아 그거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같은데 지금 해야 잘나오는 거나 나 덩치가 커서 어떻게든 다 멋있어 뭐야? 뭘 했습니다. 빨리 봐. 다음으로 뒤집기 시작 빗삐 신도그 시작 자유의 양손입니다. 이제 빗삐 신도그 . 빗삐 신도그 빗삐 신도그 여기는 약간 레가토 느낌으로 약간 유치할 것 같은데 왔다 아니 고통 두 곡 몰려있어 아 네 마리 지져봅시다 죽여 실리 실키 내가 모르겠어 일찍 오면 기다린다 다 먹고 찍으면 어떡하냐 그지? 다 먹고 찍으면 어떡하냐 그지? 응 특별한 분과 함께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? 아 가족들이 저쪽에 있는데요 오늘의 각오 한 말씀 하신다는 이 무대를 찢어놓겠습니다 저희가 합주할 때 손가락에 물집 잡힐 뻔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대단한 거 보여주실 예정이시죠? 물집 그런 거 안 잡힙니다 우우우우우 다음 곡은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곡인데요 DJ맥스 다음 시리즈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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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플릿 더 로맨스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멋진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! ansa DJ맥스 다음 시리즈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케이크 한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세요. 즐거웠습니다. 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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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